아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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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누가 어 아이다 아이다 정경이 아이다 어 저거 뭐죠? 뱅에다 뱅에 뱅에 뱅에다 자 오늘은요 동해바다에서 씨야방조제에서 실패한 삼치새끼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근데 나와줄지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씨애미도 몰라 아무도 몰라 에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처럼 릴렉스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시간만 때려보고 안 나오면 계속 꽝칠 수는 없으니까 찌낙으로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치가 있었으면 이정도 던졌으면 쇼파이트 한번정도는 왔을텐데 아이 아직 삼치가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에 요거까지만 하고 찌낙을 변신하든지 지랭이 날아갖고 원투로 변신을 하든지 암튼 빨리 첫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수 몇시간만에 드디어 한마리 잡았습니다 에 쥐노래미 새끼 같아요 으쌰 아따 그래도 빵이 좋네요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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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치는데요 어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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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저거 뭐지? 어 농어새끼다 농어새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털렸어요 털렸어 에이 젠장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젠장인가? 아이 젠장아 오 어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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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어 아니다 아니다 정경이 아니다 어 저거 뭐죠? 벵에다 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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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벵 두검tar 으아 여러분 드디어 후포에서 벵에벵을 잡았습니다 와 대박이죠 오우ason 오우 예쁘게 생겼습니다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에이 조금 사이즈가 아쉬운데 에이 집에 갖고 가기 귀찮으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어 금방 없어졌네 나이스 뭔진 모르겠지만 한 마리 잡았어요 아찌가 쏙 들어갔습니다 어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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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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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너는 누구야 어이 씩 깜깜해서 안보여 아 고도리네요 아 조금 다이어트한 고등어입니다 에 길이는 낄쭉한데 조금 말랐네요 에 그리고 이 새끼 우와 무늬가 정말 예쁘게 생겼죠 놔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으쌰 오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 놈이 본 것 같아요 아 고도리다 고도리 우와 고도리에요 아이 이렇게 고등어들이 사이즈가 작지 아이씨 어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치지 으쌰 누구야 에이 숭어잖아 오 대박 으쌰 깜짝이야 아 사이즈는 한 3자 되는 것 같은데 으쌰 깜짝 놀랐습니다 오 힘이 어마어마한데요 으쌰 으쌰 놔줄게잉 으쌰 으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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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쌰 하나 둘 셋 뭐야 에이 숭어잖아 농어인 줄 알았네 어휴 빨리 빼줄게 피난다 피난다 에이 밤에 이렇게 숭어가 잘 올라오네요 으쌰 깜짝이야 빨리 놔줄게요 오 지금 살짝살짝 치는게 정갱이 입질은 아닌 것 같고 코등어는 일단 아닌 것 같은데 또 숭어 같습니다 아님 말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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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 손맛 좋네 오 대박 대박 오씨 뭐야 뭐야 오 고도리인가 오 고도리 같아요 고도리 오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으쌰 샤라 샤라 으쌰 고도리에요 고도리 에이 아까꺼보다 조금 작네 암튼 이것도 한 이자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손맛은 아주 죽입니다 하하하하하 뭐냐 또 뭐가 잡혔느냐 고도리인가 오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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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쨘다 쨘다 오 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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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리 같아요 고도리 으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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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별로 안 크네 고등어 CR이 커질 때가 됐는데 별로 다 안 크네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에이씨 으이씨 여러분 드디어 대물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으아 쨘가 쑥 들어가갖고 안 보여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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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놈이냐 오쌰 아쌰 아쌰 아 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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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아 고도리 같은데 으아 에이씨 으아 으아 빨리 빼줄게 알았았았았았았았았았았았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급인줄 알았네 하늘이 시푸르딩딩한게 드디어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상어종인 삼치 피딩타임이죠 메탈루어를 달아갖고 삼치를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농담 아니고 살짝 숏바이트가 있었어요 기대해볼만 합니다 아까 삼치가 아니고 고등어였을지도 몰라요 아까 처음에 숏바이트 잠깐 있고 입줄이 전혀 없는데요 제발 한마리만 물어라 시부랭 딱 한마리만 짜가도 좋다 찐악으로 다시 변신을 했는데요 삼치는 다음에 낙산항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고등어 아니면 뱅에돔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어따 한마리 걸었습니다 고돌이 같아요 아 이런 어 또 찌가 없어지기는 했는데 아이 또 전갱이 아니야 아이 씨부랭 어 조금 묵직한데 아니다 아이 씨 아이 미치겄네 바빠 죽겄던데 왜 이렇게 청갱이가 물었어 아이 씨 애기 자리돔 추가요 아 언제 봐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리자리 자리돔 자리돔 추가요 와 그래도 많이 커졌는데요 아까 거보다 와 정말 예쁘게 생겼죠 오 대박 아하 너무 힘들어서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에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을랑가 모르겠네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아 온몸에 비린내가 비린내가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따가 버스 어떻게 타지 아 아 아 아